고양시 공무원들이 업무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. 감사원이 고양시 기관 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고양시 공무원 11명이 직무 관련자들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고양시 A 실장의 경우 3건의 수의 계약을 발주한 B 회사 대표와 캄보디아 관광 등 9차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감사원은 또 고양시 공무원 C씨가 퇴직 공무원 D씨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며 고양시장에게 적발된 직원들을 징계하고 비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.